어깨 유일무이 더블링 효소 유산균을 채택한 레본랩 편안한 34종 자연 발효 곡물 효소 유산균을 소개할게요 레본랩 곡물 효소 유산균에는 무려 34종의 자연 발효 효소 및 유산균이 99.7%나 함유되어 있어요 분말 형태로 되어 있고 스틱 30포가 들어있어요 하루 한 포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다량의 알파 아밀라제를 자랑하는 15곡 자연 발효 곡물 효소를 사용하고 트라우터엔 포스트 바이오틱스와 더불어 프롤린 유산균과 19종 유산균까지 사용된 안전하면서도 건강한 제품이에요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 섭취하기 편하고 고소하면서 맛있었어요 다른 효소를 먹어도 별 반응이 없거나 간식을 줄이기 어려우신 분 또는 고칼로리 식사를 즐기시거나 항상 속이 더부룩 하시는 분께 좋을 것 같아요 맛있어 율무차 같아 맛있어 율무차 같아 고소한데 달달해서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내 몸의 변화 이제는 건강하고 맛있는 레몬레 편안한 34종 자연 발효 고물조소 유사균과 함께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주